땅콩.. 땅콩맨이나 해야겠다 얘 원래 무슨 논들지? 이걸로는? 나도 모르겠네 땅콩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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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이게 에잇인가 보다 AP야 웬 AP야 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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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뿡 얌 얌 얌 얌 나이스 존나 세네 이 새끼 아하 115%구나 까먹을래 아이고 힝 힝 눈 쩔 힝 힝 힝 쩔 안 돼 안 돼 허아 맛있다 나이스 나이스 8골드씩 들어오네 개맛있다 벌써 276골드를 하다가 3골드씩 야 이거 근데 술통맞추기 너무 힘들다 맞추면 ㅈㄴ 세긴 한데 맞추기 너무 힘들다 3골드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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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핵골드 나이스 따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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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체 얼마나 체백된게 최대한 한방딜 강한거만 가야겠다 갖다 이거 사고 꿈의 여신 따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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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싸움을 잘해? 따콩 꺼져 그 대미지 미쳤네 그냥 그 대미지 미쳤네 그냥 따콩 아깝다 정수액 탈자는 적용되나 얘? 그니까 그 그거 술통에 적용되나? 술통엔 적용 안돼? 다 된대메 이씨 말이 다르네 정수랑 무대 다 같이 가야지 오우 아이고 아깝다 뿌 뿌 뿌 아우 맛있다 뿌 뿌 뿌 아이고 씨 캥플 어린이에겐 너무 어려워 야 야 임마 내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?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잡았다 어? 못잡나? 실패 아잇 잘 컸구나 아 이거 먹으러 가야지 아아 맛있어 나이스 따콩 두대야 임마 내가 망하긴 했지만 어? 내가 못하긴 하지만 넌 이길 수 있어 그 술통 술통을 맞춰야지 뒤로 들어가는게 너무 짜증난다 너무 당연한거지만 술통을 못 맞추겠어 나 담vad하 Hood 나이스 유공 아 이거 안 죽어? 좋은 멤버 아 아깝다 삐삐삐 아이씨 아아 목표를 보책했나 아 맛있어 찾고 있었지 너를 시켜먹자 배달통 맛있어 뿡 시켜바려 나 이석 좀 아큐 어 나이스 아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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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사이야 어 야 가게에 두어라 다 쐈다 죽었다 돈이 너무 많다 세상에서 가장 센 땅콩 완성 어 사랑해요 나이씨 나이씨 아하 하하하 아 acho 아 아 Aber Ten 와 adas 어 뭐야 나의 악한 녀석 내가 없어져 볼게 하나 둘 셋 야 아이고 깜짝아 음 좋아 레벨 21이다 아 잠깐만 잠깐만 먹기 전에 실험해 보고있어 맛있다 먹는 실험 성공 뭐야 너도 나도 한방 딱 콩맨이야 어어 띡띡띡 하! 실패 음 아이쿠 아이쿠 난 악실한거는 흑혈은 필요가 없어 어딜 터뜨릴까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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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렸다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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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 벌었냐 나 돈이나 벌게 그냥 아하 돈 맛있다 아이쿠 아이쿠 다 돈이라고 나도 한입만 아이쿠 아이쿠 땅콩 딜이 2600 뭐야 딜 1등이네 님들 결못함 땅콩 매니아 근데 역시 구려요 근데 우르프는 역시 구르 구린애를 이따금씩 캐야 재밌지 맨날 사 아니 사기만 하면은 좀 그렇잖아 끝 끝